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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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앨범을 모은 앨범은 어? 흥필 에마스 어? 오티스 래디 아..아직도 보내줄 거 많이 남았어? 그럼 아직 선물이 밖에 안 보여줬는데 여긴 챔베이크 하나뿐인다 넌 1996년 앨범 저녁에 27년 아! 저녁에 28년! 아문 니가 아직 올리버 가장 친한 친구야 그러니까 질투하지마 난 올리버 여자친구 우린 경쟁 상태가 아니야 그중 2. 아이돌 너 맨날 니 하고 싶은 노래 말하잖아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내 기분은 신경도 안 써 아우 진짜 이거 너무 재미없다 어묵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미없는 싸움을 맨날 하는 거지 나 그만하래 아아 지금 막 갑자기 흠집을 시작했단 말이야 무조건 아아 니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말하잖아 물메다야 할 말 없으면 우는거잖아 나 놀까? 너만 볼 수 있는 줄 알아 할 말이 없어서 운다고? 그게 울고 있는 여자친구한테 할소리야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사랑이란 건 늘 그래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럴 때 무심하게 찾아와 모든 걸 바꿔와 이 사랑이란 건 원래 그래 사랑한 이유 되기도 해 물론 너의 목들을 함께 향해 해줘 어쩜 정말 이게 그게 맞나봐 몰랐지만 나도 할 수 있나 봐 난 너로 인해 처음 알게 됐어 이 사랑이라는 걸 죽는 게 힘든 얘기겠지만 갑자기 내 맘이 더 안 서지만 내 맘을 보는 처음 알게 됐어 다시 해 돌려내 이 사랑은 널 사랑해